아프리카 TV 아 나는 빨리 오라 하길래 깜짝 놀랬네 뭔 일인가 했어 아 최고왔나? 고동씨 고동에 짬무씨 한번 내려 받아보자 받아 짬무야 짬무야 짬무씨 이거 어떻게 되지 도구의 수욕장 오늘부터 개장이에요 개장인데 오 사람들 많아요 파도 와 나 뛰어들고 싶다 갔다올까 수영할 줄 아십니까? 수영할 줄 아십니까? 네 옷도 있잖아 있어 차에 내가 수영선수 했는데 왜그래 아 애기들 이쁘다 다이빙 할 줄 아십니까? 다이빙? 다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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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 우리 천사토리님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사토리님 제 1일 보드가드에요 오늘 천사토리님 개장 간장게장 또 뭐였지? 양념게장 갓김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밥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전사토리님 바닷가에 지금 벌써 수영하고 이거 조금만 한 3분 정도만 찍고 나 사면에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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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워돌고 싶은데 물에 물에 장어 혼를 내 탔어! 장어 혼를 내 탔어! 장어 혼를 물려! 장어 난리 났다! 장어! 장어 내 사랑한다 해! 장어 끝났다! 끝났어! 장어! 장어 불 쳤어! 장어 들이먹었을냐? 어디가? 괜찮다! 한번 비주겠습니다. 이제. 자, 이제 도구해수욕장 오늘 도구해수욕장 오늘 개장 시작! 됐습니다! 도구, 포항의 도구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고 있는지요. 아, 저게 저리 찍는 거구나. 오늘 허리스 단장님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창천허징건축, 허징오라버니 또 주체로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좋은 사람들과도 많이 만났어요. 모든님들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 안녕! 이제 또 만나요. 자,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.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. 우리 천사토리님 빠이빠이 해줘. 아, 천사토리! 야, 천사토리님입니다. 얼마나... 형, 듬직하게... 어때? 이쁘라고 둘이 한번 봐요. 얼마나 듬직한지, 천사토리는? 하하... 둘 다 젊어보여요. 둘 다 젊어보여. 천사토리님. 네, 김혜인님. 혜인님 와, 왔나? 저희네. 또 소울처럼 떨어지고. 자. 소울, 소울, 소울. 소울, 소울. 소울, 소울. 자, 다음에 또 만나고요. 사랑합니다. 소울아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